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학생들한테 가끔 이걸 물어보는데 대부분 별 고민하지 않고 그가를 주어로 선택해요. 이 문장의 그가가 주어라고 한다면 동사는 뭐죠? 한국어는 동사와 문장 맨 끝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는 확실하다. 위 문장에서 그가 확실한 건가요? 아니죠. 뭐가 확실한 거예요?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 그가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주어, 그가는 동사 훔쳤다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두 개씩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도 두 개, 동사도 두 개. 한국인들이 이 문장의 주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명사나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 이런 개념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꾸만 강조하지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문장을 영작할 때 히를 주어로 해서 영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제대로 영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접속사의 개념을 설명할게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품사입니다. 여기서 문장과 절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하는데 하나의 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보다 문장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만약 하나의 문장이 두 개절로 이루어져 있다면 접속사는 몇 개 필요할까요? 한 개 필요합니다. 만약 한 문장이 세 개절로 이루어져 있다면 접속사는 두 개 필요합니다. 절이 네 개라면 접속사는 세 개. 접속사는 좀 뒤에서 자세히 정리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은 확실하다를 영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영어로 he stole the money죠. 이 문장을 명사절로 바꾸려면 문장 앞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붙여줍니다. that he stole the money. 한국어는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 뭐뭐 하는 것이 문장의 뒤에 붙는 반면 영어는 문장의 앞에 붙습니다. 확실한 영어로 13이라고 하고 형용사가 서술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동사와 같은 이형식 동사와 결합해야 합니다. that he stole the money is certain 그런데 영어는 that 절을 그대로 주어로 쓰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주어의 자리에 가져와 it을 위치시키고 진주어인 명사절 that 절을 문장 뒤로 보내는 구분을 씁니다.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he stole the money 이렇게 전환하죠. that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서 암기해주세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보통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 접속사입니다. the fact is that he stole the money. 어떻게 해석되죠? 진실은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that 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이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목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진실 equal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의 관계가 성립하죠? 주어 the fact와 명사절이 equal 관계입니다. 따라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fact is that he stole the money.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구조에 의해서 파악합니다. 흔히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앞에 주어동사와 뒤에 주어동사 사이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해석합니다. 이건 조금만 독해해보면 경험에 의해서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that절이 it까지와 that절 진조어 금으로 쓰일 때도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때도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죠? 근데 that절을 그대로 명사로 쓸 경우 that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that절을 그대로 명사절로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I know that he stole the money. 나는 그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장에서 넷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에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간혹 목적어면 어떻고 보호면 어떠냐? 해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 구화절의 개념 이런 내용들은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에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더 어려운 내용들을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목적어 보호 구분하는 문제는 정말 단순하고 쉬워요. 주어와 이퀄 관계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누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if whether는 한국어로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됩니다. whether he stole the money is not certain 여기서 명사절 whether he stole the money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가 그 돈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넷절과 마찬가지로 whether절은 it 가주어 whether절 진주어 구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it is not certain whether he stole the money 근데 대절의 경우 거의 99%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 구분을 쓰는 반면 whether절은 대략 5대5 정도의 비율로 whether절을 그대로 주어로 쓰기도 하고 가주어 진주어 구분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 쓸 경우 접속사 if가 whether절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텐데 만약 뭐뭐 라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 if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if와 부사절 접속사 if를 구분하는 방법은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he stole the money 의문점은 그가 그 돈을 훔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if, whether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무엇으로 쓰였죠? 보호로 쓰였습니다. The question is called whether he stole the money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보호로 쓰일 때 역시 if가 whether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he stole the money. 이 문장에서 if, whether절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 돈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잘 모른다. that절은 확실한 것, if, whether절은 불확실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사실 if, whether와 입문서는 직접 입문, 간접 입문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접속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주어동사, 주어동사 구조에서 종종 생략된다고 했는데 if, whether와 의문서는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의문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문사들은 의문대명사, 의문형형사, 의문부사 등 종류도 많고 또 종류에 따라 명사절의 형사도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이걸 모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he stole the money is not certain. 여기서 명사절 Why he stole the money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왜 그가 그 돈을 훔쳤는지 확실하지 않다. 역시 it 가주어 의문사절 진조어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의문사절을 그대로 주어로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It is not certain. Why he stole the money. The question is Why he stole the money. 의문점은 왜 그가 그 돈을 훔쳤는지이다. 이 문장에서 의문사절 Why he stole the money는 주어목적어 보호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equal Why he stole the money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I don't know why he stole the money. 나는 왜 그가 그 돈을 훔쳤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의문사절 Why he stole the money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에는 That, If, Whether 의문사 이외에도 관계대명사 What,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Whoever, Whichever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WH가 포함되는 의문사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접속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격의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격의 투부정사,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격의 명사절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접속사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문법적 요소들의 차이점은 명사는 구체적 대상, 명사구론 동작이나 행위, 명사절은 사건이나 사실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세 예문들을 한번 비교해보죠. I know the handsome guy. 나는 그 잘생긴 남자를 안다. I wish to marry the handsome guy. 나는 그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I think that the guy is handsome. 나는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명사절의 종류와 역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적극사에는 that, if, whether 의문사가 있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사실이나 사건이 문장 내에서 명사절로 기능할 수 있다.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어, 동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사실이나 사건이 문장 내에서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호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명사절을 이끄는 적극사에 that, if, whether 의문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